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뽑힌다고 무서워하지 알겠지? 자 다시 해봐 아저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힘들게 겨우 뺐는데 다시 이걸 왜 꽂아요?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미안하다 난 네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지 야 이거 빨리 약초를 발라야 되는데 야 그러면 네가 뒷산 가서 약초 좀 캐와 빨리 거기가 어디예요? 야 인마 거의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지 쭉 가니까 산이 있지 산 여기 중턱에 보면 여기 약초가 있다고 아저씨 저 압컷이에요 아니 설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냥 쭉 가다가 어딜 내려와요? 어딜 내려와요? 미안하다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미안하다 야 빨리 약속해와 예 알겠습니다 사슴 어디 갔어 사슴? 사전거리 오려봐요 아저씨 저 갈게요 야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집 안에 숨어있어 예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사슴 못 봤어? 아니 사슴 못 봤어요 세상한데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니 난 집 청소하고 있었죠 여기 청소 이렇게 어이 사슴이 여기 있네 아저씨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생전하려던 창문을 왜 청소해요? 이 밑에 치우고도 그렇게 많은데 아 왜 그러니까 네가 이 방에 숨어있어 옆방에 숨어있으면 되잖아 아저씨 아저씨 원룸이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네 얼마 전에 방을 쳤다 내가 아 미안하다 생각이 없네 이거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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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저씨 나와요 자식아 문 열어 아 못나요? 아니 사슴아 내가 도와줄게 놔 놔 놔 놔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를 도와줘야죠 왜 이 아저씨를 도와줘요 힘이 두 배가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문에서 뗄라고 이렇게 땡겼지 밀었어야죠 아 이래서 밀당이 어려워요 밀당 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됐어요 빨리 가자 가자 아니 다슴 못 보낸다고 저를 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총으로 쏴버린다 쏠 때면 쏴 봐 아저씨 어떡하시려고요 야 내가 저 총 뺏어오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 자식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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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 뺏었어 아저씨 제가 다 맞았잖아요 그 총 뺏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걸 왜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해요 아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내가 멋있어 아 그럼 우리 엄마인데 나도 그래야 되는데 아 야 빨리 와 아니 저기로 가 한 발짝 다가오지 마 야 사슴아 내가 맡을 테니까 저기 동물보호구역으로 빨리 도망가 아 거기가 어딨는데요? 저기 마을 보이지 마을 사람한테 물어봐 알았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영어 마을이잖아요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있잖아요 but man we can't go over there we have to go back there because we can't go over there because if we go there 아니 니 모르면 그걸 못 알았겠죠? 저러면 이걸 못 알아듣겠잔아요 이 양반아 여기에서 여기가 아저씨 저 암컷이에요 암컷 왜 안 해 이렇게 안 해 어딜 какое 어 어디를 거 아ker왜 아니 난 도와줄라 그랬지 아 그 마음만 받을게요 진짜 아우 고마워요